빠르게 걸으며 시작할게요. 좌우 사선 앞에서 탭하며 한 팔씩 반대쪽 어깨 터치할게요. 팔과 다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돌려볼게요. 다리 크게 돌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동작에 만나요. 9.5.5.4 논술 10.1.2 논술 10.1.1 논술 10.1 논술 10.1 논술 10.1 논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이동하며 상체 숙여 발 터치해볼게요. 뒤꿈치를 늙고 가볍게 이동하며 층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따라해주세요. 2. 3. 2. 4. 3. 4. 5. 5. 5. 5. 5. 6. 6. 7. 8. 7. 9. 10. 10. 10. 10. 11. 11.11.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숙인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를 멀리 보내 탭해 주세요. 꼬마곤 탭해 주세요. HD 청 hiring 1,800원 10,400원 2,400원 3,5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4,500원 4,500원 5,500원 4,500원 동작 준비해주세요. 중심 이동하며 상체 트위스트하고 무릎 가져오며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다리 뒤로 뻗으며 상체 멀리 트위스트해주세요. 중심 이동할 때 반대쪽 준비할게요. 상체 멀리 트위스트하며 중심 보냈다가 가져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 반대쪽 준비할게요. 조사 멀리 가득을 늘려주시기 바람에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쪽 준비해 주시면verts 다시 잡아주면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팔 모으며 바운스하고 뒤꿈치 들면 손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탭, 사선 앞으로 탭하며 팔도 함께 뻗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입니다. 상체 숙이고 엉덩이 뒤로 밀며 한 팔씩 앞뒤로 뻗어 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해 주세요. 마침내 상 certifi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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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은 아이패에 앵두지원의 incoming 소 frightening ano과는 하나님의 초jer회세계약 상체찍입니다. яютming 작업시간이라 communicateologie 양상체과 surrounding convolut기장에는 안전 놓고, 안내해 주고 싶 V neck- dije 특별한 conse reg가의 정말 counter television descri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옆으로 이동해 다리 모았다가 돌아오며 키 차 볼게요. 키 찰 때 팔도 함께 펴주세요. 키 찰 때 팔도 함께 펴주세요. 키 찰 때 팔도 함께 펴주세요. 마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옆으로 이동하며 다리 모았다가 돌아와 키 차 주세요. 찰 수 있는 만큼 다리 키 찰 때 팔도 함께 펴주세요.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옆으로 탭하고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하나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이동해 상체 내려가 바닥 터치할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시간이 시간이finden 좋은 편이다.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좌우를 탭하면 앞으로 2번, 위로 2번 팔 모아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팔 움직여주세요. 3번 동작 사이드 런지하고 다리 들어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 접어들며 양손 앞으로 펀치 해볼게요. 팔과 다리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다리 넓게 열고 좌우로 사이드런지 하며 상체 숙여 발터치 해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발터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을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손씩 무릎 터치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퀵 짤 때 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와이드 스쿼트 하며 팔 열었다가 올라오며 팔 위로 앞으로 모아볼게요. 와이드 스쿼트 깊게 내려가며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더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고 키쳐볼게요. 찬서 estran corpore определ인거 같아요. 팔을 가슴 앞에서 들고 다리를 올려 직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한 다리 펴며 반대 손도 머리 옆으로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 등 쪽으로 보내주세요. 복부에 힘이 잘 느껴지는 다리 각도를 찾으며 뻗어 볼게요. 두 손 모아 상체 올리며 허벅지 옆으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 바라보고 상체 올라와 주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 뒤를 가볍게 잡아 따라해 볼게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 뒤를 가볍게 잡아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모아 허벅지 옆으로 보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올게요. 상체를 구기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체를 옆으로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 뒤를 가볍게 잡아볼게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리 사선으로 뻗고 열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하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는 각도를 찾아 뻗고 다리를 열었다가 가져올게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천천히 동작 이어가 볼게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천천히 동작 이어가 볼게요. 두 손 X 팔꿈치 세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 들어 손으로 터치하고 밑다리 접어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볼게요. 어깨에 무게가 많이 쏠리지 않도록 상체를 복부와 팔의 힘으로 곱게 세워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면 동작 이어갈게요. 같이 넣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두 다리 들어 손으로 터치하고 윗무릎 접어 팔꿈치 무릎 터치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곧게 세울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면 동작 반복해주세요 한 다리 뻗어 걷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두 다리 내리면 접어서 가져올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다리 움직여볼게요 무릎 세워 가슴 앞으로 두 손 모아 원을 그리며 상체 올려볼게요 좌우 원을 그리며 반복해주세요 상복부 자극이 많은 동작이에요 윗뺨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원을 그려주세요 팔꿈치 대고 플랭크 한 상태에서 몸통 위로 밀었다가 내려볼게요 머리부터 발 끝까지 일직선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팔에도 자극이 오지만 복부 자극에 집중하며 상체 밀었다가 가져올게요 이제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발레테라핏